이혼식은 한 인물을 준비했거든요. 여자이고요.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 82년 10월 13일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손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오냐다 구여보십시다. 전지 공고는 이롤동남입니다. 고비고비도 많았고요. 눈물바람도 많이 흘린 기줍니다. 어헌 어헌 누구나 다 살면서 구비는 있지만 어헌 이 양반 살아온 사십세 동안 살아온 길이 너무나도다. 흙탕길도 걸어왔고요. 흙탕길에서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그래도 만인간에 지켜서 강단에 서고 무대에 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처음에는 부부에 갔다가 금실은 갔다가 좋았다고 하지만 누가 잘못을 하고 자잘못을 했든 간에 부부의 연이 짧기 때문에 길게 가지를 못한 거거든. 길게 가지 못했는데 이 양반이 마음의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자손은 자기가 손으로 갔다가 길러가면서 하는데 이제 옛말에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랬다고. 이 사람이 지금 불안관에 서투른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거든. 나오고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다시 이제 말하자면은 지인들이 지인들이 이분을 끌어서 불안관에 지금 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지. 그리고 여태껏 남이 알게 모르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야.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인연은 또 있어. 이 여자분 어쨌든 간에 인연은 새로운 인연은 또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갖다 묻어두고 여태껏 살아오면서 많이 저기 했으니까. 여기 우리 할머니들은 말하자면 불안관에 서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제 재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내 자리를 찾은 거거든. 네 자리를 찾았다 이래. 뭔지는 몰라도. 그랬으면 이제는 같이 지인들이 나와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마음껏 바래하고 나가서 활동을 하세요.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 올해는 임수생이 올해는 신축이 그런다고 해도 내년 3월일 3월달서부터 그래도 지금서부터 서서히 하면서 3월 5월달서부터 이제 좋아. 누구만 해도 지금 흔히 말하는 거. 뭐 이 사람 갔다 뭐 흙탕길 가까이 꽃길 가까이. 어 꽃길 간다. 꽃길 가. 그리고 굉장히 성심이 착해. 착하고 절대로 나무를 배양거리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지 하면서. 뭐 후배면 후배, 선배면 선배,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앞장을 서서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뭐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고. 자기가 모모랩도 가서 떼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먹을럭, 입을럭 많습니다. 초년에는 갔다가 잘 나가고 있다가. 지금 중년에서 이렇게 된 건데. 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결혼을 하고 뭐 이러고 살아왔지만. 남보다도 결혼은 좀 빠른 편이라고 그래. 그러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갖다가 한 5, 6년 동안에 이 공백 기간에 많이 힘들었거든. 힘들어서 이제 많이 몸을 추스렸으니까는. 이제는 추스리고 재충전원해서 전진을 해라 이래. 불안관에 갖다가 서해지 되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인들이 많아 옆에서. 이제는 많이 알게 모르게 이제 그래도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요. 분명히 일어서. 뭘 걱정이야? 일어서 이제. 그리고 떳떳하게 자손 갖다 기른다고 그러는데. 자손 갖다 잘 기르고. 이미 이제 올해 그래도 뭐 길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저기한테도. 6월달에서부터 서서히 불안관에 갖다가 서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모르겠다. 6월달에서부터. 어 지금 그렇게 나와. 이제는 이제 때가 됐다 그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괜찮아. 괜찮고. 옆에서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또 이렇게 지금 지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여자분을 도와주려고 지금 하는. 이런 시기점이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은 것보다 뭐 꽃길만 나고. 앞으로 돈만 갖다가 착착 싸놓으면 되지 뭐. 인기 상승. 인기로 갖다가 올라가는 거고. 다시 재충전을. 다시 옛바람이 일어나라 그래. 갑자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자는 거는. 이렇게 불안고 매스컴 타고 이러고 했으니까. 이제는 원 내 저기 자리 찾아왔다 그러네. 그래도 초창기 때는 이런 거 갖다가 날리고. 지금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누군지 말씀드리면. 근데 연예인들은 구설이 많아. 자꾸 연예인이라는데. 연예인들은. 조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배우인. 배우야? 네. 조윤이. 나는 얼굴도 모르고 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윤이 씨. 브라운관에 서셔서 여러 국민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태껏 아픈 거는 다 묻어두시고. 조윤이라는 이름을 내서 불안고에 서셔서 큰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학만신이 기원 드리겠어요. 힘내세요. 여태껏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청학만신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symptoms 1. 2. 5.